대전 관저동에 김인간의 칼국수 여기도 칼국수가 맛이 괜찮은 곳입니다. 일에 의존 흥미랍니다. 들어가 봅시다. 오늘 사람이 없어 집?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곤 참여 셀프고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없죠? 들어가 봅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손으로 들어와. 아 저 유튜브 올립니다. 얼콩 찍은데 얼콩? 얼콩? 얼콩 찍은. 얼굴이 낀 콩. 얼굴이 낀 콩. 얼굴이 낀 콩? 얼굴이 낀 콩. 얼굴이 낀 콩. 그래요? 아니에요. 운동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하자. 네? 맥슈도 한 명 주세요. 네. 그렇죠. 운동이 했으니까 소매 이거 먹어야죠. 네. 완산용으로 해주세요. 완산용으로 해주세요. 완산용으로 해주세요. 또 기술자야죠? 기술자. 형 그거는 반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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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늘.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술자. 틀리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 거 안 줬어. 아유. 아유. 너무 rhymes. 으으으으. 아유. 으으으. 맛있어라. 으으. 아유. 에aney. 컨벤을 각자 하나 삽시다. 아유가 그러면. 아유다. 아유. 고맙습니다. 으어어어어. 수고하셨습니다. ISA 타임스에 본 날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에에엥. 조금만 더 먹었어요 완주 되게 맛있게 많았는데 다시 해봐요 혼나야 할 것 같은데 응 괜찮았어? 간식님 집에다 주차라고 하셨죠? 자 두번째 제조자 첫번째가 현장한테 맥주 주세요 맥주 드세요? 맥주가 없는데? 맥주 좀 드세요 맥주 좀 더 드세요 맥주에 맞게 나왔나? 맥주가 나와도 야, 갖고 온데요? 여기 김감은 수육 맛있어요 응, 수육 맛있죠? 더 줄어들지 말아 still Berlin 두 번째 더 2번째 또 먹어? 바로 먹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또 먹어 밥 먹기 전에 계속 먹어야지 못먹으면 납때들어 왜 이렇게 해놔야 형 너도 커피 많이? 이거 먹었는데 빈독이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는 위에 덮어놓는거 이 맛이야 형님 아 이 맛이죠 형님 또 고생중기 한거죠? 맛이 틀리잖아 아쉽게 해 감사합니다 너도 고프로 하나 사줄까? 나 점심 500명인데 고프로 사야 좋았습니다 수염이 왔습니다 이게 대짜를 많이 두고 두다 말았어 대짜를 두다 말았어 우리 청구 한 젓가락인데 아 이거 한 젓가락인데 아우 고추까지 뭘 씻는거야? 응 다 씻었더라고 아까 뒤에 막 발꼬락에 맞은건데 발꼬락 맞으면 씻었죠 난 청양고추 안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레까지 해주시는 거네 그럼요 기체랑 반가워가지고 네? 청양고추? 청양고추 먹어서 먹겠네 청양고추 아 아 아 아 고추가 있어야지 아유 고추가 있어야지 사람은 사람은 고추가 있어야지 난 불알 뗐어 자 한번 먹어보시죠 이 집이 수육이 맛있어 네 수육이 김장김치로 김장김치로 아니요 백김치 나오는거야 백김치야 이게 나와 백김치가 씻으면 이 색깔이 안 나. 발각해, 맨. 얼굴 죽죽하지, 응.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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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앞으로 일등하고 빠지는 사람은 일등 조심하. 일등 다 빠졌어. 왜 그랬어? 다 빠졌어. 발걸음 한꺼번에.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아, 선생님. 중이, 중이. 다 먹은다. 아, 인간했어요? 대장들이 인간했고, 우리 학벌이. 어디 있어?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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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시켜주세요. 네. 즐거운 날에 또 저녁에 회장으로 끊겨주시고. 네. 아마 정신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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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장은 너무 했다잉. 근데 가격이 좀 싸게 싸. 어? 2만 9천원에 몇 잔해서. 어? 2만 9천원에 몇 잔해서. 2만 9천원에? 아니, 형, 수혁 그것도 어마시게. 왜? 항아리 보탐 이런 데가 뭐. 족발 하나. 족발, 형, 족발 하나 먹어요? 아니야, 형, 형 카르보도 있어, 시켰어. 아, 그래도 먹을래요, 족발. 족발. 어? 다른 거 먹자 그럼, 뭐. 족발, 족발, 족발. 아, 뭐? 수고할게요? 테니스 동기. 여기가 말아. 아, 그니까 와이프, 시고, 항간. 와이프도 있겠네. 항간, 같은 동네. 네. 호랄찜을 해요. 아니, 와이프. 동아리 동기. 와이프가 친구라며. 네. 제가 CC예요. 근데 와이프는 왜 안 나와? 그게 뭘. 여기 어디 다 먹냐? 아유, 형 건강 먹어. 여기가 족발도 있잖아. 이야. 마지랄 칼국수. 황간, 내용 좀. 아, 예. 끄시면 돼요. 힐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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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간이라니까 엄청 나와. 형님. 나는 금사. 아, 금사 형님. 금사. 유진사. 난 유선도밖에 몰라. 조심하세요. 난 유선도밖에 몰라. 난 유선도밖에 몰라. 난 유선도입니다. 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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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성을 내가 알고. 유진성은 테니스 선수가. 아.. 대구. 대구. 대구 선배. 대니스. 아시아게임. 유진성. 아, 저 손으로. 손으로 저렇게 하네 또. 여기로 치고. 아, 발 꼬락. 아. 발 꼬락만 있는 거있네. 아, 그 밑에에 잃으면 안 됩니다. 네, 저거 이제. 제가 해볼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아, 그러시네. 그치. 아, 그러시구요.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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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니 맞을거 같아요, 가니. 손은 안됩니다. 껍도 밑에다가 네 하여튼 우리한테 한번 걸리면 닭살나 2년간 2년 아니 달라고 됐죠? 두개 하나씩 하나씩 아니요 이럴 때 시금 먹어서 와 잡아야죠 뽕잎으로 만든 면발입니다 뭐 수술할 왜 이렇게 길들면 안되지 아유 족발 먹고 아 친절하시네요 장갑맞게 아 이거 발 냄새 어? 발만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쏘맥 원장님이 참 찬찬하시고 맥주 없어 황소희가 알아서 할테니 아유 감사합니다 족발 저쪽 저쪽에 하나 주시고 대짜죠? 네 일단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세게 더운거 같은데요 저쪽으로요 또 오는거야? 또 와 빨리 줘 저기 먹고싶게잖아요 우리꺼에요 너 잠받아 잠비어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되지 즐겁게 근데 왕자돌림이요? 아니야 왕자돌림이잖아 근데 자꾸 고추맥스러워요 고추 좋아하네 고추를 좋아해요? 아 이상한 저기 좋아해 좋아해 고추를 좋아해 아니 그 여자가 불리기 pioneer もの 아니야? 뭐 하지아라 네 고추만 좋아하시다가 고추 사랑하는거야 고추 좋아하시네 조금은 자기가 되는데 아 여기가 투박하게 보이는데 맛은 괜찮아 족발 맛은 괜찮아 한국 음식은 없는데 어디야 exatamente 이게 다 죽일러 분해졌네 맛있네요 쪽발로 괜찮죠? 쪽발로 하나 더 나오죠? 네 한식까지만 하겠어 한, 둘? 우와 나갔다 또 오지? 이제 안 와요 이제 그만하십니다 이제 안 와요 이제 와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꼭 끌게요 감사합니다 이맘 좀 voted 적자 드릴 보셨나요 네 김민전 새우 이거 나는 동지이고, 여부를 12개이고, 2개월 24개월 맛있습니다 조카 알 한남대 동아리 한남대는 여기 한남대 다 내먹어 저는 한남대 아니에요 저는 두남대 두남대 동복이 형은 나보다 할 말이야 우리 이거 형, 제 고추 싸먹어볼게 그럼, 학교를 할 때 또 한 마리 해달라는 얘기 반주야 가면, 가만히 가만히 먹어 나우고, 그냥 가만히 가 야, 야... 야, 술주하고 이거 하고 원샤, 나도 뭐 어떻게 해 한중학공은 먹어네? 나 Afric이 나와 일단 술을... 안줘야? 별소릴 다야 한남대들하고 공도동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어렸을 때 추억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 한 대 대기 전에 되게 저대가 숨쉽을 다가고 숨쉬이 젊은데 숨쉬이 젊은데 내가 수잉을 하고 앞으로 부끄러지는게 처음이야 아니 그렇게 마음은 손잡는데 발이 안가고 약간 힘을 받네 바지락 그래서 바지락 뽕이 밟고 테니스와 우리 앞에서 말이 안가가니까 3번에서 시합하고 3번에 꽃 동아리끼리 마찬가지 손실제하고 위맛 말고 맞습니다 형수가 맞습니다 남은거에요? 가는거에요? 벌써가요? 예예 예예 형님 가세요? 자유가 여기서 여기가 여기 있겠네 먹고 다 먹고 가니까 어떡하지마 다 먹고 가 흠 그냥 나랑 보내주세요 형님께 이쪽으로 가세요 병행이 형 빠지니까 90% 빠진거예요 엄마가 푸틴 같애 엄마가 푸틴 같애 엄마가 푸틴이야 형성이 엄마가 푸틴이야 엄마가 푸틴 들어오러가면 들어가야돼 음 맛있어 나 잘하지 나 잘하지 나 잘하지 나 잘하지 우리 엄마가 푸틴 안경 쓰여가지고 침이 차진 손에 올리는거 있어요 막 동시진글을 짜증나가지고 차단식해서 공이 들어 내휴 너 내일 뵙겠습니다 침이 침이 흡 마누 결과를 개인적으로 절대 안 봐요 오늘에 저를 직업이 안 돼 제 친구 형님이 여기 한암동 식장장 거기서 이제 절을 갔어요 근데 그 절을 내 친구한테 물려주시고 근데 친구도 결혼했을까 이제 이혼을... 이런 생각도 없죠 말려왔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더울 때? 내가 갖고 와 예, 갖고 오세요 누구 먹었어? 친구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내가 갖고 오시면 내 백투 먹고서 안전사고나고 나한테 뭐라고 할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먹지도 않아